xsfm입니다. p o d e r a 피부까지 자극하는 데미지 케어는 이제 그만 새로 나온 빅그린 데미지 케어 헤어 에센스 방부제도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화학성분도 배제한 자연유래성분 구수수함은 가라앉고 탄력을 더해줘요 건강하고 촉촉한 머릿결 빅그린 데미지 케어 헤어 에센스 자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어떤 장르인가요? 포켓몬고 장르죠. 상당히 최신의 올 것이 왔습니다. 올 것이 왔네요. 서진호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얘기는 아니고 방금 들은 짧고 웃긴 사연 하나 보내드립니다. 때는 포켓몬고 포켓몬고가 아니잖아요. 포켓몬고 아니에요? 그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근데 원래 표기는 포켓몬이죠. 그렇죠. 정식 한국어 그거가 뭔데요? 포켓몬고의 포켓몬고 아닐까요? 왜냐하면 일본에서의 고유명사 표기가 포켓몬이니까 포켓몬고 때는 포켓몬고가 세계를 강타했던 초창기 그 당시 한국에는 구글맵 문제 때문에 속초마을에서나 포켓몬고를 즐길 수 있었죠. 또한 구글맵 문제가 아니죠. 한국 정부 문제입니다. 또한 속초뿐만 아니라 지지적 특성상 독도에서도 포켓몬고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독도 그다음에 신안군 일부 도서지역 그렇게들 파악했었죠. 포켓몬고를 즐기던 간부 때문에 가볍게 좋게 된 친구 김군의 이야기입니다. 김군은 당시 독도를 지키던 군인이었습니다. 서브 장르는 독도, 군인 등등입니다. 이런 시장은 참 좋아요. 그래요? 마음에 드세요? 정말 요파씨에서나 읽을 수 있는 그렇구나. 아주 특정한 상황이잖아요. 저는 상상만 했었어요. 왜냐하면 도서지역만 되니까 이것은 이제 군인 그중에서도 주로 해병대 그중에서도 간부들이 많이 즐기겠구나. 진짜 그런 얘기가 왔네요. 독도는 나무가 많지 않기에 칼 같은 바닷바람이 매섭고 날씨도 변화무쌍하여 얌전하던 바다가 갑자기 뒤집어지기도 하는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독도에 파견되는 병사들의 주된 업무는 하루 두 번 두 시간씩 보초 경계를 선 것이었고 바쁜 날은 관광객들을 맞이하거나 바닷물을 양수기로 퍼내어 그것을 식수로 전환하는 등의 일도 합니다. 독도에 군인들 할 일 많군요. 식수로 전환하는 어떤 기계에 넣는다는 뜻이겠죠. 그렇겠죠. 군인들이 이렇게 연금술술 물을 끓여서 받아내가지고 소금을 따로 채취하고 하진 않겠죠. 뭐 담수화 기계 같은 게 있겠죠. 담수화 기계를 작동하는 것을 하는 거겠죠. 물을 퍼올리는 일까지 한다. 네. 하지만 보통 대부분의 시간은 심심합니다. 충격적이네요. 그건 군인의 본분이죠. 심심하기. 심심하고 있기. 전기가 아까워서 여름에 에어컨은 꿈도 못 꾸고 겨울엔 보일러도 잘 못 대는데 TV라고 잘 나왔겠습니까? 아 카메라가 들어와야 되니까 설치는 다 해놓고 전기 아까워서 쓰지 않는군요. 항상 심심한데 때마침 포켓몬고라는 게임이 재밌다고 하니 간부 몇몇이 포켓몬 트레이너가 되어 서로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심지어 클랜도 존재했다. 네. 누가 더 많이 잡았는가 누구의 포켓몬이 더 강하게 크는가 하는 걸로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포켓몬 마스터를 꿈꾸는 간부 1이 포켓몬을 잡기 위해 독도 구석구석을 누비다가 피카츄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바다가 아니고 이제 그 독도 내에서 네. 네. 갑자기 궁금한데 그러면 포켓몬고 독도에서 발견된 포켓몬고는 어떤 독도가 한국당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건가요? 국적이요? 국적 가리면서 하려다가 지금 우리가 포켓몬고를 이렇게 늦게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참 알러니까 하나요. 일본의 게임을 독도에서 하고 있다. 물론 그렇게 따지면 한두 것도 없겠지만 그럼요. 근데 포켓몬을 잡으면 잡힌 장소가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게 한국으로 표기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게 따지면 속지재로 생각할 수 있다. 얘는 독도 출신? 회사에서 어떻게 출신을 어떻게 지명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국제법상 증거자료로 인정될 수 있는 거 아니야? 포켓몬고도 독도에서 잡아보라고 국적 한국으로 나온다고 게이머들한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게이머들한테는 만약에 이제 독도에서 잡았는데 진화가 다르게 돼 얘만 그런 게 문제지 그러면 독도에 우르르 가서 일본인들도 독도에 건강해가지고 네. 어쨌든 일본에서 만든 게임인데 독도에서 잡히면 어떤 국적으로 표기되는지 궁금하다 이거죠. 아 네. 특별한 차별은 없는 곳으로. 네. 다만 그 피카츄가 바다 한가운데에 떠 있었다는 것이 문제의 시발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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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것 같았죠. 간부 1은 피카츄를 꼭 잡고 싶은 마음에 근처에 있던 김군과 근처에 있던 사병 몇을 불렀습니다. 보트 띄워라. 모든 것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네. 바다에 떠 있는데 그게 피카츄고 그걸 본 게 간부인데 옆에는 사병이 있다. 그래서 보트를 띄웠다. 훌륭한 산박자가 모두 맞아떨어진 훌륭한 사연이에요. 이게 공군 출신 성취자 여러분 사연 기다립니다. 네. 공군에 지금 계신 혹시 상공연 없나 몬스터들이 비행기 띄워라. 네. 간부 1은 피카츄를 잡기 위해 사병들로 하여금 독도 바다에 보트를 띄웠습니다. 네. 포켓몬고는 근데 이거 지금 이걸 통해서 방송 나가면 네. 뭔가 누군가 민원 넣으면 이 사람 처벌받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 모터가 없는 건 그냥 찍어도 되지 않을까? 기름 쓴 것도 아니고 네.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네. 포켓몬고는 포켓몬을 잡기 위해 GPS상 포켓몬이 있는 곳까지 가까이 가야만 잡을 수 있는 게임입니다. 네. 소개해 주시고 계십니다. 보통 해안 순찰도 하고 훈련할 때도 자주 사용하는 것이 보트이기에 띄우는 건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뭐 일상 같은 훈련의 일환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전거 타는 거랑 비슷한 수준이었겠죠. 허나 문제는 독도의 변화무쌍한 바다와 매서운 칼바람 보트를 띄울 때까지만 해도 잠잠했던 바다는 피카츄를 향해 내달리기 시작하자 꾸물꾸물해지자 이 파도가 서서히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뭔가 어떤 그 그리스 신화를 보는 것 같아요. 바다의 신을 노하게 근데 재작년에 제가 혼자서 독도 갔다 왔거든요. 네. 관광 갔다 왔어요. 재작년이면 포켓몬 거 안 할 때네요. 네네. 파도 정말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도행 유람선이 갔다가도 정박을 못해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정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파도 되게 많이 노을거렸던 네. 기억이 나네요. 25미터 50미터 앞도 아니고 꽤 멀리 있었나봐요. 그러니까. 상당히 멀리 있었나봐요. 김군과 그 근처에 있던 불운한 사병들은 괜히 어슬렁거리다가 간보 1의 눈에 띄어 예정에 없던 보트를 띄우는 뜻밖의 개고생과 더불어 독도의 매서운 파도바람에 아.. ㅅ.. 라는 말이 목구멍 가득 차올랐습니다. 여차여차하여 보트는 피카츄 근처까지 닿았고 네. 간부 1은 신이 나서 스마트폰을 터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켓볼을 던졌습니다. 네. 피카츄가 피했습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알 바가 아니죠 피카츄가 저는 우리 또 아니 성취하고 계시는 부사관이나 장교가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되게 똑똑한 국군의 인재예요. 네. 그렇지만 사병으로 나온 사람들은요 간부들이 똑똑할 거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상정할 수 있어요. 이 간부분께서도 변화구를 던지는 법이다. 이런 것은 전혀 네. 몬스터볼을 돌린다거나 이런 거 전혀 모르실 거다. 포켓볼을 던졌습니다. 피카츄가 포획됐다가 풀려나왔습니다. 그러기도 하죠. 간부의 손가락이 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던졌지만 결국 피카츄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왜까요? 간부 1의 몬스터볼이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네. 현질을 하지 않는 간부다. 고생은 고생대로 했건만 얼마나 아깝던지 간부 잃은 스마트폰을 독도 바다에 수장시키고 싶은 충동을 느꼈을 것이라 사려됩니다. 결국 피카츄도 못 잡고 잘 쉬다가 간부에게 잘못 걸려서 험한 독도 바다 위로 뱃놀이를 가야만 했던 김군의 군생활 스토리였습니다. 네. 안타깝게 마무리가 네. 조금 평양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작은 너무나 흥미로웠다. 아주 그 영상은 예뻤습니다. 네. 소진호 씨 감사드립니다. 현질하는 법을 몰랐던 것도 배를 같이 몰고 나온 사병들에게는 좋은 일이었다. 네. 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요새 헌팅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네. 계도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네. 모두가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 언젠가는 유행이 끝날 거라 그러죠. 네. DMZ 같은 데도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있겠죠. 없겠습니까? 그럼 또 그쪽에서 야 밤에 나와 이랬고 지뢰 조심하십시오. JSA 영화에서 송강호 씨하고 이병헌 씨 네. 신학윤 씨 네. 이병헌 씨 역할이죠. 국군과 북한군이 담배 피는 장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밤에 몰래 만나서 포켓몬골을 잡는 네. 그런 상황을 또 나중에 아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영화에서 만나게 되는 건 아닌지 네. 맞아요. 북한은 서비스가 안 되나 북한 서비스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 네. 최근에 돌아다니는 유명한 짤 있죠. 그 전세계 스팀 사용자에 이렇게 불 이렇게 딱 닫고 그랬는데 네. 평양에 점 하나 딱 찍혔어가지고 아 맞아요 맞아요. 김정은 하고 있다. 스팀 계정 있다고 스팀 계정이 있는데 포켓몬골 안 할까? 하는 생각은 드럼트입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죠.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 O D E R A XSFM